시네마틱 영상의 편집 트릭을 알려달라며 3번이나 메일을 보낸 김아람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마술사는 다양한 소품과 장소를 사용해 무대를 장악한다면 편집자는 합성과 효과, 사운드를 통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단 몇 초의 영상에 몇 시간 또는 몇 일을 고생하며 편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도 요즘엔 이 어려운 편집들이 AI 사용으로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업로드한 윙스 오브 디스턴스에 사용된 총 3가지의 편집 트릭을 통해 시네마틱 영상이 완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배울 편집 기술엔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가 사용이 되었으며 촬영 부분에는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도 되지만 고정으로 촬영을 하고 후편집을 통해 움직임을 넣어주는 게 편집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제 영상을 불러와주세요. 누가 봐도 이 영상의 포인트는 나무죠. 그래서 나무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필요 없는 부분들을 모두 지워버리겠습니다. 영상의 첫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포토샵에 불러와줍니다. 이제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사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줄 건데요. 펜툴이나 모형 툴을 선택해 삭제할 영역을 지정해주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기만 하면 삭제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피사체를 지워버리면 사진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움직이는 피사체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사체를 모두 지우면 클린 플레이트가 완성이 되어 합성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애프터 리펙트에 불러와 영상 아래 위치시켜주세요. 저는 애프터 리펙트를 사용했지만 프리미엄 프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 메뉴에 보이는 펜툴을 선택해 지우고 싶은 영역을 선택해주세요. 선택을 맞춘 후 인벌트를 누르고 페더 값을 살짝 올려주면 이와 같이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한 번에 여러 부분의 마스킹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프리컴포스를 해주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마치면 이 영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멋진 장소에서 많은 인파 때문에 영상을 건지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시네마틱한 장면을 쉽게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꼭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효과 역시 첫 번째와 비슷한 편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축의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 이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죠. 첫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포토샵에 불러와줍니다. 다음으로 채워줄 영역을 선택해주고 제너레이트 필에서 명령어를 넣지 마시고 제너레이트만 클릭해주세요. 그럼 AI가 자동으로 매칭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겁니다. 마음에 되지 않는 경우 제너레이트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추가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저장 후 프리미어 포로에 불러와주고 원본 영상 아래 위치시킨 뒤 움직임이 있는 부분만 펜툴을 사용해 마스킹을 해주고 페더 값을 조금 올려 마감 처리를 부드럽게 해주면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를 모두 선택 후 네스트, 중첩을 해준 뒤 위치와 크기에 키프레임을 넣어 애니메이션을 살짝 넣어주면 영상미를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키프레임 사용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현재 사용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에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 뿐만이 아닐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은 합성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어두운 원본 영상에 달을 추가하여 피사체를 부각시킨 효과로 오리지널 영상과 합성 영상 총 2개의 영상 클립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리지널 영상은 아래 합성 영상은 위에 위치시켜주시고 이펙트에서 로마키를 검색해 합성 영상에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키 타입을 키아웃 달컬로 선택해주고 드레셜드를 올려주면 밝은 영역이 사라지게 되구요. 어느정도 균형을 맞췄다면 이펙트 앤 프리셋란에서 작기와 대비 효과를 넣어 원본 영상과 색감을 맞춰주고 르메트리 컬러 또한 넣어서 합성한 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색보정으로 커버해주세요. 다음으로 오리지널 영상을 복사해 맨 위에 올려주고 펜투를 사용해 보여줄 이미지를 마스킹해주고 페더값을 살짝 올려주기만 하면 이 효과 역시 쉽게 완성이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효과 관련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구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 하나 해주시구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